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야 배부르다 아 소화 좀 해야되는거 아닌가? 그래? 야 요즘에 홈트 여행인데 한 5분만 홈트 해볼래? 5분? 5분만 하면 되겠나? 야 5분이면 시원하라 해보자 안될거 같은데 뭐니 버틸 수 있나? 10분은 버티지 네? 니 몸 가지고는 안된다 니 5분도 못 버틸걸? 5분 버티면 버티면 5분 동안 만약에 니가 한 번도 안 쉬고 따라온다 응 10만원 줘야 돼 콜? 콜 지면 니가 10만원 줘야 돼 그쵸? 혼자 아니지 돈 좀 줘야 돼 지면 나는 10만원 줘야 되는데 아니지 가자 가자 빨라 야 저거 진짜 빠르다 야 저거 진짜 빠르다 야 이거 힘들어서 칠했다 저거 어떻게 칠 그거 해줘서 정 insecurities 사이즈 근데 삽 fact 남자 많이 Rabbi 저희 Keep 루ortragil 할만하죠? 수민이 차죠? 아직 안차죠? 10만원 계입? 땀이 난다. 아,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안 되겠다. 반칙, 이거 안 되겠다. 반칙, 반칙. 반칙만! 타까봐! 아, 다 싫어! 오! 아! 아!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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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스커맨입니다. 네. 안녕. 10만원 남아. 10만원 남아. 10만원 남아. 3... 3... 1... 저기 노란색 안하다 어 뭐 으 어 어 darum 으 으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! 일어나, 일어나! 일어나, 일어나! 돌아가는데? 돌아가면 안 돼. 75G는 안 돼! 자 다음 플랭크 갑니다 바로 자승아 5 5 3 3 1 수고하셨습니다 10만원 성공 성공 에이 아니지 자 카메라 감독님 어땠어요 솔직히 10만원 성공이에요 실패 실패 커버넛에서 트랙 자켓하고 윈드브레이커 입고 운동했는데 어떻습니까? 가볍고 땀도 잘 나고 움직이는데 너무 좋아 널널해가지고 널널해가지고 내 동작이 그대로 다 나왔어 내가 하고 싶은데로 원래 윈드브레이커는 뻣뻣해가지고 엄청 불편한데 얘는 좀 널널하게 나와가지고 움직임에 제한이 없게 움직일 수 있고 확실히 이게 방풍이 되다보니까 땀이 잘 나네요 너무 덥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